그럼 아버님 행방을 전혀 모르는 거야? 어. 연락할 만한 곳은 다 해본 거지. 할 수 있는 만큼 전부 확인했어. 다시 한 번 할게. 아버님. 여기 사시는 분 맞나요? 맞습니다. 어떻게 된 겁니까? 아니, 다친 데는 없어? 괜찮은 거야? 어떻게 된 겁니까? 순찰차가 발견한 모양이에요. 우선 아버님부터 안정을... 자네 아버지나 걱정해! 나 같은가... 죽어도 그만해. 해비야!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그래. 민 박사님, 오시려고 할까요? 아, 그래. 그렇게 해줘. 네, 회사님. 네, 회사님. 에빈. 혼자 있고 싶다고 하시네요.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이야. 아들과의 인연이... 여기까진지도 모르고...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? 당신이 가짜라는 걸. 진짜 조선국은... 당신이 죽였으니까요.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걸... 이 시선 my mouth 민 박사 불렀어. 푹 쉬고 나면 좋아질 거야.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던 거야? 내가 아버지 아들인 건 맞아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어떤 게 진전지, 가짜인지, 분간이 안 돼서요. 이런 거였나? 이걸 바란 거였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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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